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라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히 일주일 동안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일주일 동안 조정을 하고 다시 재상성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참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거의 멘붕상태에 빠지고요. 손절하려고 그런데 손절하면 여러분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좋은 기업은 손절하려고 주시고 사면 안됩니다. 그것을 보시면 자 오늘 투자종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오래간만에 그렇죠. 오늘 날짜가 언젠가죠. 10월 이렇게 됐죠. 10월 오늘 6일이죠. 매일 날 오늘 처음으로 개인이 코스닥은 사고 개인이 그렇죠. 처음으로 매도나 연구소 외국인이 1,700억을 사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지금 이틀째 지금 매수가 담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 낫지 않나. 코스닥은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그 월에서는 이틀째 아마 매수가 1,70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연기금이 있죠. 연기금이 참 뭐 17.5% 국내 시장 투자의 17.5%를 유지하게 해서 판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행동을 하면서 연기금이 어떤 행동을 오늘 처음으로 지금 샀나요. 한번 볼까요. 일별 현황을 보면 연기금이 어떻게 됐나요. 연기금을 보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에서 코스거래소를 700억 250억 그동안에 끊임없이 팔았죠. 한번 볼까요. 이제 뭐 매도가 끝났으니까 다시 사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좋은 기업 다 팔아먹고 뭔 돈을 벌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비리가 엄청나게 연기금에서 터졌습니다. 마약의 불륜의 그죠 몰카에 750조의 연기금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비위시태가 경악할 수준이다. 그죠. 경악할 수준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을 가서 항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7명이 징계를 받았다. 9월에는 최근에 9월 달에 대마초 피운 혐의로다가 직원 4명이 입건됐죠.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자산을 갖다가 엄청난 750조를 다루고 있다. 이건 미친 짓거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굉장히 어려운 주시장인데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그저 엉망진창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노후보장이 될까요? 걱정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4명 대마초 혐의로다가 4명 나오고 오늘 전체적인 실태를 발표를 했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돈을 월급을 마두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행동이죠. 자, 오늘 그래서 조금 제가 방송할 때마다 무료방송할 때마다 강력하게 연기금이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주식을 어떻게 사갖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주식뉴스는 58.5조인가요? 58.5543억 원. 이것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제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공모를 5,543억 원이 작은 SK바이오팜에서 30조 9,899억의 규모를 넘어섰죠. 그냥 금액으로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도 600대 1에 대해서 1억 청약 증거금을 넣을 경우에 2주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따상이 갔을 때 만약에 15일날 이제 상장을 해서 따상가를 갔을 때 따블상가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만 원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43만 원을 벌기 위해서 예, 1억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나요? 안전빵인가요? 그것도 팔았을 때의 문제죠. 자, SK바이오팜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약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넷마블의 보호 예수기에는 6개월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지금 10% 떨어져가지고 지금 따상으로 간 이후에 여기까지 상한가 갔다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여기서 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졌죠.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얼마일까요? 네, 장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까지 지금 34%가 지금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 추세를 이탈할 때 추세를 이탈할 때 조심하라. 왜? 이거는 캔들이 갈 때 그 다음에 장대원봉에 거래량이 터졌으면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고 칼든강도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팔아줬으면 좋은데 그렇죠? 못 팔았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위기에 관점. 자, 여기도 봐서 외국인은 그래도 좀 샀습니다. 기관이 지금 자기의 보호물량을 갖다 왕창 털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넷마블도 또 그럴 거예요. 3개월 보호 예수가 있고 6개월 보호 예수가 있고 1년 보호 예수가 있죠. 그걸 제가 어디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찾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안 보여요. 잠깐만요. 혹시라도 있나? 거기다 제가 전부 다 적어놨었는데요. 제가 기억의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보호 예수 기간이 3개월짜리가 있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털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따상이 간다고 그러면 따상이 가고 추세를 이탈할 때는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주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잘 이용해서 매도를 잘 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경쟁률은 증권사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방탄소년의 매출 비중은 상당히 높기지 않지만 이것이 시초가가 최소한 12만 1,500원 공모가가 13만 5천원의 90% 여기서 최대 27만원 범위에서 정해져서 공모가가 200% 자 그럼 따상이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면 43만원 정도 본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것이 공모 2주 받기 위해서 1억을 갖다가 여다 넣고서 43만원 벌자고 잘못 물리면 이것처럼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손실이 커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셨다가 매도를 정확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더라는 것이 또 뭐냐면 카카오 게임지를 볼까요? 카카오 게임지도 그럼 어떻게 됐나요? 지금 떨어져 있죠? 시초가를 돌파해서 따상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장대연봉 남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여길 보면 이런 걸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지금 똑같이 34% 정도 33% 빠졌네요. 이런 걸 보시면서 전 진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정보는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잘 몰라서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돈 번다 생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로다가 또 왕창 산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지금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난번에 LG화학이었었죠. LG화학이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저희는 LG화학 본주는 안 샀고요. 우선주를 주로 샀는데요. 우선주의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번 볼까요. LG화학 우선주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또 샀으니까 매수를 들어가서 그렇죠. 매수를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매수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수혜가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잘 샀을 때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거를 매수해서 수익을 오늘 급등 나가게 만들었죠.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수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그렇죠. 바로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가 이게 이제 거기 쓰여주죠. 그래서 지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나마 실적이 제일 종목 제일 종목 제일 좋은 종목을 우리는 매수했습니다. 나라 M&D라고 보면 나라 M&D 이게 이제 종목이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택해서 이걸 들어갔죠. 이걸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급등 나가서 26점 상하가까지 갔다가 26.85%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 LG화학의 수혜지로다가 예 그 납품하는 기업을 전기전전전전기차 납품하는 기업으로다가 우리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좋은 효과를 있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살 때 최소한 기업을 분석하고 돈을 버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도가 괜찮을 때 우리는 매수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장기차 자동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을 만드는 기업이죠. 예 물론 이제 휴대폰 몰드 사출 금형업체인 나라 M텍 이런 사출 업체와도 이제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아요. 작년에 21억인데 올해 19억이에요. 그죠? 물론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적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한 것이 이런 걸 보세요. 영업,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 아무 문제가 없고 부채 비율이 지금 164%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서는 지금 자본금이 지금 72억이 지금 5년째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자본 총계는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778억, 784억, 794억, 807억, 825억 꾸준히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5년째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매수 들어가면 그죠? 싸다는 이유로 매수를 들어가면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그냥 떨어지면 그냥 쩔쩔매고 조정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LG화학도 조정받을 때 큰일 나서 자꾸만 이런 장대음봉에 매수하려고 해요. 장대음봉에 매수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냥 또 하락하니까 매수 들어가가지고 골치 아픈 그러지 말아라. 이제 매수는 여기서 해야 된다. 제가 기다려라 그랬더니 못 기다리고 샀습니다. 결국 사서 더 떨어졌었죠. 지금 와서 보면 아직도 산 가격보다는 올라갔지만 이런 것들이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투자자들이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제 방에서 유력 와서 배운 사람들이 전문관이 이제 무언가 알겠어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아직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싼 겁니까? 여기서 산 게 쌉니까? 당연히 여기서 산 게 싸잖아요.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장대음봉만 나오면 쫓아가서 살라고 그러는 그렇죠. 그렇게 잘못 배우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걸 급등 나간다고 나갔다가 조정 들어오면 또 그것을 장대음봉에 사게 만들고 또 하나 그렇죠. 이제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급등 나간다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괜찮다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들을 사실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문가가 이거 사놓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럼 꼭 쫓아갔었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대음봉 쫓아가서 추경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대음봉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고 주식 경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는 장대음봉 칼날에 잡아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사도 다른 사람들이 사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데나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그건 심각한 위기에 가는 겁니다. 기업을 분석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을 했을 때 이렇게 나라 M&D가 LG화학에 납품하면서 갈 때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무 분석을 안 보고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급등 먹다가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돈을 좀 잘 보나요? 한번 가서 볼까요? 얘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얘기도 2차전지 사업, 스마트폰 수요 글로벌에서 얘가 확대를 했고요. 어쨌든 얘도 실적은 개선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서 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경고받았습니다. 너무 올라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은가요? 부채 비율이 158%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아무 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는 우량한 기업이고요. 자본금은 조금씩 증가했죠. 그럼 왜 증가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자본총계는 꾸준히 늘었는데요. 영업상 현금 흐름이 5년째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적자 하나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뭐냐. 재무활동으로 빚을 갚았는데 어떻게 저게 바뀌었나요? 자본금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분석해 봐야죠. 아, 12전환을 했구나. 전환청권 행사를 하면서 자본금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12발행한 것에 대한 자본금을 바뀌었지만 이 기업이 증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고 현재로서는 대주주 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여러분은 매수해서 가면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자, 이제 박스 꺼내서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이제 알아야죠. 아, 그렇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투자 전략을 배우고 나면 주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기업 자체는 자산가치 대비 1.26 상당히 싸죠. 그렇죠? 자기 자산가치 1보다 겨우 넘어가는 종목이고요. 퍼는 54니까 이거를 보지 마세요. 그렇죠? 퍼가 54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더 이상 안 갈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다. 그렇죠? 그걸 잘 판단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 M&D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LG전자가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LG전자가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더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유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LG화학에 납품하면서 기업에 성장하니까 제가 1차전지 앞으로도 LG화학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수해서 갈 때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저 급등상가에 먹다가 그저 잘못된 투자 방법을 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종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쭉쭉쭉쭉 훑어봤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초보자들은 이걸 반드시 그죠? 분석을 통해서 보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가 보면 LG전자가 12.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여기 그죠? 사장 대표이사가 지금 5.33%를 보유했고요. 그럼 대충 12%, 5%, 그럼 벌써 17%, 그 다음에 20%, 23%, 24%, 25%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대충. 자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이게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 분산의 요건에 어느 정도 되는 나머지 74.80%가 어떻게 돼요? 유통물량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는 거구나. 그런 걸 판단하면 확실하게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투자로 인해서 이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회로는 확신할 수 있고요. 정배월로 일단 나가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정배월로 나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3월 달에 정배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죠? 정배월로 나가면서 이제 수익이 커지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은 투자에 자신감을 생기고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까지 끌고 갈 것이냐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공부하는 자세 늘 기업을 분석하고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을지를 판단해서 가면 이 개별 종목 장세에 좋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공공인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형주죠. 그 다음에 중형주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가 확실히 강하죠?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M&D도 소형주로 보고 그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코스닥도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죠? 또 백종목 중형 그 다음에 미들종목 소형주 역시 소형주가 강하죠. 자 그러면 여기 코스닥도 소형주가 강하고 코스피도 소형주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 나오는 종목이 많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가져갈 것이냐? 여기저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막 솔본이 급등 나가고 숭소형주 장세니까 차트상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예 특수건설이 간다든지 뭐 안구선제 간다든지 삼성출판사가 급등 나간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기업이 지금 급등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뭐 세미콘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급등 나가는 그죠?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봐요. 관리 종목까지 쫓아다니면서 상한가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차트가 바닥이라고 막 추천해가지고 관리 종목 같다는 거 그만큼 기업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살 필요 없죠. 좋은 종목이 무진장 많은데 2천 개 중에 골라서 살 수 있는데 구집이 가서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매수하는 그런 우른 범하지 말자.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별 종목 장세에 어떤 종목들이 그래서 급등 나가는지 LG화학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두 종목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급등 나갈 때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고 사보라는 거 그죠? 잊지 마시고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